자, 안녕하세요. 비커브입니다. 오늘은 쉿, 부스윗 하세요. 스윗 하세요. 오케이, 부부. 오늘은 3월 도 모임 가는 날이죠? 3월 도 모임 가고 싶은 강아지는 스피! 부부, 스피! 지금 이미 벌써 너무 흥분했는데 지금 가는 걸 알아요. 얼굴에다가 핑크 색깔 칠해놓은 거는 부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찍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가자! 굿보이 이따 봐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í 마야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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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예! 예! 왜 너 혼자 거기있어? 렛츠고! 눈이 되게 와렸네. 여기 아침년을 아저씨 쑥쑥 빠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가냐. 푸푸 어디 가. 푸푸 어디 가. 푸푸는 저를 버리고 다른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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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 부끄러위에 부끄러위에 소개해주신 우리를 12세 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ey, you look happy, baby. Hi, you look happy, baby. Hi, baby. Hi, baby. Bye.